반갑습니다. 열펑퀸 머만들입니다. 오늘 고객님 원하시는 스타일이 매직을 하면서 시컬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아쿠아프레틴 A를 가지고 고객님 샴푸를 했어요. 10분 방치하고 나왔는데 경화도 풀어주고 앞전에 여러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화를 풀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염색을 또 해오고 또 모발도 가늘어요. 그리고 보시면 염색도 해오시고 그래서 모발이 곱슬머리이면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가 없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셔서 기존에 우리가 매직하면서 세팅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를 할 거고요.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염색만 해오면서 펌에 했던 시술 자국은 없어요. 그래서 C2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전처리가 없습니다. 피카는.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C3를 바르시고요. 이렇게 도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 C2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경계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피카의 장점이죠. 손상이 있어도 극손상 모발이에요. 저희는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퀄테스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만 여기서 피카는 깊은 연화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곱슬이 있었거든요. 손상이 있지만 곱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세팅이나 아이로인이나 하셨을 때 약간의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카의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짜리에요. 그러니까 강곱슬 펌제죠?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자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손상이 극손상머리에요. 극손상머리인데 저는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pH 9.5짜리를 극손상머리에 도포했다면 얘가 늘어나야 되겠죠. 네 단단하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화는 또 저는 모발에 있어서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환원제를 넣었을 때 우리가 도포했을 때 빠른 연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오랫도록 보시면 머리가 늘어지게 돼서 손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연화를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피카는 이렇게 미친 연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무리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우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인기가 많이 날거에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육이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해서 피카는 봉이 길어요. 아이롱 자체가 기니까 길게 뜨세요.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 자 13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셔도 지금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예요. 아이롱이 기니까 긴 면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가 90도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그러면 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길죠? 보통 우리 쓰는 아이롱보다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다섯 파트로 나누는 것보다 세 파트로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에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분 조절하시다 보면은 수분이 건조될 수 있어요. 모벌의 또 성격상 또 이렇게 발주성이 있을 경우에도 또 그렇겠죠? 그럴 때는 피카의 폴리를 이렇게 1번 피카의 폴리를 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분사해 주시고요. 피카의 폴리는요. 컬 강화력도 있어요. 수분 조절도 되지만 컬 강화력도 있습니다. 지금 19ml 이에요.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극대화되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일반 원자님들이 머리가 손상이 있다, 극손상이 있다 하면은 그 연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롱 펌을 하셨을 때에 펌이 안 나올까봐, 웨이브가 안 걸릴까봐 그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피카에 이 롱 아이롱하고 덮개 아이롱만 있으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걱정을 싹 덜어준 게 우리 피카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하고 롱 아이롱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손상거리는 아이롱 펌이 두려워요 하시는데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피카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펴주시고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22mm로 하겠습니다. 자, 수분건조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당기시면 결도 잡히시면서 볼륨감도 굉장히 많이 살려줘요. 그 다음에 원자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극손상머리일 때 아이롱 펌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피카는 연화 보는 게 굉장히 쉽고요. 아이롱 이거 와인딩 돌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거기다가 손상모일 때 우리가 어때요? 어, 펌이 나올까?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짜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이렇게 덮어주시면 안 나올 컬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탄력 있게. 네, 지금 피카의 22mm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롱 펌이 컬 안 걸릴까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잖아요. 전혀 그 걱정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 롱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덮개 아이롱도 활용해 보세요. 벌써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22mm.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잡으시고 쭉.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쭉. 네, 재밌죠? 네, 우리가 아이롱 하면서도 재밌게 즐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다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방향성으로 한번 해서 또 우리 고객님. 한번 예쁘게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2mm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리치 있죠?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 요 정도. 네,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또 예쁜 방향성을 잡아서 오히려 컬이 조금 더 리치가 강해지면서 럭셔리하게 나오겠죠.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이게 봉이 길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빼시면 예쁘죠?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방향성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2mm에요. 자, 이렇게 수분하시고 여긴 굉장히 쉽겠죠? 요렇게. 네. 요 지나가는 리치 있죠? 요것만 잡으셔서 여기서 꼭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반 밖에 정도만. 네. 이렇게 조금 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어때요? 예쁘나요? 네. 요렇게 해서 또 좌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백파트도요. 요렇게 좌우로 나누셔가지고요. 일단 우측에 먼저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방향을 요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첫 리치 있죠? 여기서 요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다른 샵보다 똑같은 아이롱을 하더라도 세팅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제가 요렇게 테크닉을 넣어주면 훨씬 더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요게는 요렇게 빼겠습니다. 예쁘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네. 보이시나요? 방향성을 만 거하고 안 마른 거하고 요 차이가 납니다. 자, 또 좌측도 해볼게요. 좌측은요. 요렇게 잡으시고요. 더 쉽겠죠? 자, 여기도 요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네.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동그루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아, 손상이 된 머리를 어떻게 아이롱을 하면 겁이 난다. 또 손상머리 연화보기가 겁이 난다. 네. 피카랑 하시면 쉬워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컬도 잘 나오고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하시면 어때요? 네. 예쁘나요?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네. 손상되어 있지만 네. 컬이 걸렸어요. 네. 예쁘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 머리가 부손상이다 보니까 원자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두렵다고 하세요. 열펌에 있어서. 특히 아이롱펌에 있어서 두렵다고 하시는데 자, 결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상된 머리지만 네.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까요? 네. 컬이 안 걸린다. 또 두렵다. 연하 이렇게 미친연하에서 피카에 미친연하로 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컬이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리죠? 그러니까 피카와 함께 하십시오. 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